어제 12월 2일 일본에서는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이바라키연 남부에서 규모 5.0과 3.5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 오늘에도 야만아시안 동부 후지구코 후지산 근처에서 규모 4.1과 3.6 그리고 4.9의 3번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쿄와 후지산이 이 지진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의 진도 5강도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의 직하 지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계속해서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아수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리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아무 번 발생 포함한 주주 지역 화산들의 폭발과 2주 5시 막 파코네 화산의 산채 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 폭발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피나투보산 화산이 11월 30일 화요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대국 필리핀의 피나투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동되는 부분을 꼭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8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5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8일에도 규모 4.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지진 근처에서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월 13일에는 깊이가 60km였고 이번에는 깊이가 50km입니다. 깊이도 비슷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12월 2일에 와카야마 현에서 규모 2.5의 지진과 오늘 12월 3일에 기이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9일 근처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고 2주 전입니다. 와카야마의 이장소는 올해 진도 오약이 발생을 했었고 오늘 기이수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시지오카현과 와카야마 현 기이수도 시코쿠 주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의 남단, 즉 필리핀 해판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에 가라앉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열도를 횡단하는 판의 경계선이 천천히 어긋나 움직이는 슬로우 슬립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 해판이 걸린 필리핀 에서는 나흘 전인 11월 30일에 필리핀의 피나토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레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 필리핀의 피나토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관동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따라서 최근 이즈반도와 가나가와 현 등의 지진들은 독립한과 그 밑에 있는 필리핀 해판이 연동하여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 이즈반도의 강진들은 도쿄만 입구에 사감이 트로프가 흔들리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도 직화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일본 열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2월 4일은 초승달입니다. 이번 주말 역시도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